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잠수함이 현재 해외에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이 인도 정부가 추진한 7조 원 규모의 잠수함 프로젝트 수주를 포기할 전망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잠수함이 타국의 잠수함들보다 성능이 우수해 유력한 후보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한국이 갑작스럽게 수주를 포기한다고 알려지면서 인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인도 잠수함 사업 수주를 포기한 것이 한국의 굉장히 잘 된 일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한국이 7조 원 규모의 인도 잠수함 사업을 포기한 배경은 무엇이고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은 왜 이 소식에 기뻐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반응들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1월 프랑스 굴지의 항공기 메이커 다소 데솔트는 인도 정부와 전투기 거래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다소는 인도가 요구한 전투기 사양이나 구매 조건과는 동떨어진 엉뚱한 제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견적서에 제시한 금액도 인도 측 조건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상 판을 얻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MMORC AMEDIUM 멀티롤 컴뱃 에크래프트 프로그램을 진행해 세계 전투기 메이커 사이에서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가 사업 공고 당시 밝힌 전투기 도입 규모는 총 126대의 옵션 물량 63대까지 합하면 총 189대의 엄청난 물량에 달하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전투기 제조사들이 달려들어 인도 사업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결국 프랑스 다소의 라팔이 2011년 최종 승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후 인도와 프랑스는 4년 넘게 협상을 질질 끌다 2015년 4월 결국 협상 결렬사업 파기를 선언하고 돌아섰습니다. 다소는 무슨 이유로 이 사업 수주를 걷어찬 것일까요? 협상 테이블에서 비상식적인 조건을 들이밀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인도였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다소의 전투기 126대 중 108대는 인도 힌두스탄 항공 HAL이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고 힌두스탄 항공 HAL 생산 물량의 납기 품질 보증도 프랑스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는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HAL은 세계 항공업계에서 악명 높은 인도 국영 항공기 제작사인데요. 이렇다 할 기술력이 없는 데다 산의 부정 부패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런 전력이 있는 HAL이 생산하고 심지어 인도 현지에서 제작된 부품을 장착한 라팔기체에 대해서도 다소가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전투기 국산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다소가 판을 엎을 수밖에 없었던 구조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인도 해군이 추진하는 차세대 제레식 잠수함 도입 사업인 P-75I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도는 1997년 프로젝트 75구상으로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6척, 제레식 잠수함 18척 등 24척의 잠수함 도입을 뼈대로 한 국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제레식 잠수함 도입 사업 1단계로 프랑스 나발그룹 네이벌 그룹의 스콜펜스 CORPEN 2급 잠수함 6척 기술 도입 사업 형태를 인도에서 건조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참여한 것은 해당 사업의 후속 물량 6척 수주전인데요. 인도는 요구사항으로 수중에서 오랜 기간 작전할 수 있는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 시스템을 탑재한 잠수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IP 기술이 탑재된 제레식 잠수함은 물 밖으로 나와 디젤 엔진을 재가동할 필요 없이 동력을 얻어 잠안 기간을 3배가량 늘릴 수 있습니다.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약 7조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세계 유수 잠수함 메이커들이 사업에 모두 참여했습니다. 먼저 1차 사업을 수주한 프랑스 나발그룹이 쇼트핀 바라쿠다 블록 이레이 모델을 제안했고 독일 티센크루프마린 시스템은 216형, 218형 잠수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나반티아는 자국 해군에 납품한 S-80 모델을 러시아 국영 무기 수출업체 로소보넥소퍼트는 암으로 1,650형 잠수함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우조선해양도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량한 DSM이 3,000 모델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프랑스의 잠수함은 척단 건조 비용이 3조 원을 넘어서 가격 경쟁력이 없었고 독일은 216형과 유사한 함정을 건조한 경험이 없어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또 스페인은 자국 해군에 인도한 잠수함의 치명적인 설계 결함 문제가 발견돼 수주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중국이 너무나도 많이 카피해간 탓에 인도에게는 그닥 매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후보들의 수주 가능성이 낮아진 가운데 한국의 DSM이 3,000은 제레식 잠수함 중 가장 독보적인 성능과 가격으로 인도 정부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이 인도 잠수함 사업의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DSM이 3,000은 다른 모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제품입니다.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검증된 선체,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이용한 AIP 시스템, 경쟁 모델 중 유일한 수직 발사관 모듈을 갖춘 제레식 잠수함계의 명품입니다. 인도는 P-75I 잠수함에 수직 발사관을 탑재해 자국산 브라모스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운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를 충족할 모델은 SLBM 탑재 설계를 완료한 DSM이 3,000이 유일합니다. 인도 측이 제시한 척당 1조 원 정도의 가격을 맞추면서 이처럼 높은 사양을 갖추기란 쉽지 않은데 한국이 이를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군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특히나 최근 한국은 AIP 성능을 기존 대비 30%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젤 계질 총매 개발까지 성공하며 원잠을 갖지 못한 국가들에게 최고의 잠수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원잠을 도입하기 전에 한국 잠수함 구매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인도 잠수함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인도 정부가 너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서 하나 둘씩 사업을 떠나며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제 유력한 후보인 한국을 비롯해 남은 후보들도 모두 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지며 인도 잠수함 사업이 전면 취소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스웨덴의 사부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불균형을 이유로 공식 입찰이 나오기도 전에 입찰 거부를 표시했고 프랑스와 독일 회사를 포함하여 경쟁 중인 다른 업체들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며 결국 한국, 러시아, 스페인만 입찰 후보에 남게 됐었는데요. 그러다 경쟁 후보가 모두 빠지면서 한국이 최종 선정될 유력 업체로 거론됐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후보였던 한국도 이 사업을 포기할 것으로 전해지며 인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해양은 7조 원 규모에 달하는 인도 잠수함 도입 P75I 건조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재개가 늦어진 데다 사업성이 떨어져 수주가 유력했던 대우조선도 입찰에 불참한다는 것인데요. 대우조선은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는 모양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사실상 더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문제는 계약 조건과 관련해서 인도가 상당한 기술 이전을 요구했으며 기술 이전에 관한 상세 규정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도 정부가 추진 중인 메이드 인 인디아 메이드 인 인디어 인도 제조업 육성 정책 정책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해외 협력 업체 선정 후 해당 업체가 인도 국내 조선소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인도 현지에서 기술 이전 방식으로 잠수함 6척을 건조하는 순서로 이뤄지게 되는데요. 인도는 이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부품 국산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AIP 등 첨단 기술의 60% 이상을 인도 조선업체에 이전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 개발 과정에서 구현한 국산화율이 76%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국내 잠수함 기술을 전부 이전하라는 요구에 가까운데요. 향후 인도가 세계 잠수함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게다가 품질 보증에 관한 계약 부분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요. 이전에 프랑스에게 갑질을 했던 것처럼 인도는 자국산 부품을 사용해 인도에서 건조하는 인도산 잠수함에 대해서도 오히려 해외 파트너사에게 품질 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 내 건조 일정 지연 시 해외 파트너사에 부과되는 페널티 또한 너무나도 가혹하며 파트너사 입장에서는 책임은 크나 정작 인도 내 건조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인도 방위산업의 정밀성, 사업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면 한국 조선업체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지나치게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것인데요. 그래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 또한 최근 인도 잠수함 사업 입찰에 대해 불참을 선언하며 극적인 수정 없이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세계의 어떤 해군도 인도가 찾고 있는 종류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잠수함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경쟁사인 러시아가 인도 잠수함 프로젝트를 포기한 건 마찬가지로 건조 조건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입찰 재개가 늦어지면서 현재는 프로젝트가 거의 멈춰있는 상태라 사업 재개가 불투명한데요.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입찰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인도 내 코로나 확산 여파로 지연되다 작업 재개가 늦어졌습니다. 앞서 인도 국방부는 이 사업에 제안 요청할 FP 답변 제출 기한을 12월 말로 연장했으나 이에 응할 업체는 전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군사 전문가는 국내 군수업체가 해외에서 아무리 대규모 사업을 수주해도 첨단 군사 기술을 외국 조선업체에 고스란히 넘기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마치 첨단 IT 기술을 해외 업체로부터 카피 혹은 해킹한 후 세계 IT 시장에서 저가 공세로 해외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중국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네티즌들도 이런 무모한 사업은 당장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조건이 너무 무리였어요.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정말 독이 든 성배를 피했네요. 항상 이런 계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잘했네요. 인도뿐 아니라 어떤 거래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다. 국익을 잃지 않는 합리적 선이 잘 지켜지길. 이건 멋진 빵 한 봉지 사면서 레시피, 재료에 소까지 내놓으라 하는 데다. 자기가 직접 만들어 먹다가 식중독에 걸리면 그것까지 책임지라는 식이다. 기술을 날로 먹으려고 하는 국가는 빠르게 손절하는 게 정답입니다. 서로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인도와 프랑스가 힘을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제 한국의 잠수함 기술 수준이면 저런 조건이 아니어도 충분히 수출 가능하다. 오히려 인도가 사업 조건을 다시 바꿔 한국에게 역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뿐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포함 방산 수출 상담하는 국가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듯. 단호함을 보일 때는 정말 단호하게 해야 한다. 이번 일로 인도든 인도네시아든 인도 들어가는 나라랑 뭐하는 거 아니라는 교훈을 깨달은 것 같다. 등 인도 잠수함 사업 취소에 대해 잘한 일이라는 의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 잠수함 개발의 필수 요소는 잠수함에 장착할 소용. 원자로 기술과 핵연료 확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소형 원자로 제작은 362 사업이 진행된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 잠수함 원자로 기본 설계를 마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정익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원자력연구원이 2012년 개발한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SMART는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두지 않기 위해 일체형 원자로라는 독특한 형태의 원자로를 선택했고 소프트웨어도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기 때문에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핵연료 역시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농축 우라늄을 조달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 농축 시설을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기술로 핵 잠을 건조하겠다고 해도 미국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주장하고 있는 줄 한 미군이 있는데 왜 핵 잠수함이 필요하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북한을 정찰하는 정찰 자산은 왜 한국이나 미군이 동시에 갖고 있어야 하며 전차 역시 왜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군이 전차를 보유해야 하는가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찰 자산이 부족하고 전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군도 보유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핵잠도 똑같습니다. 전쟁 난다고 해서 미군 핵잠 10대가 한국군에서 작전을 펼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껏 두 척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총 64척이 있다고 하지만 정비창에 있는 핵잠을 제외한다면 작전이 가능한 핵잠은 23선인 40여 척밖에 안 됩니다. 기존의 작전에 투입되어 있는 핵잠을 한국전에 투입할 수는 없고 또 미군 핵잠 고장 많지 않습니까? 결국 미국만 믿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뒤통수 맞은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미국은 말로는 한미동맹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자국의 이익 앞에는 통맹도 필요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미국 스스로 말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뉴욕을 포기하지 않을 한미동맹에 무작정 기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미국이 못하게 하는데 통이 없이 추진하는 것도 힘들다면 해답은 외교적 설득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유로 우리의 핵잠수함 보유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 반대한다면 우리는 역으로 한미동맹 기여를 들어 미국을 설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설득 얘기는 20여 년 전부터 나오던 말로 지금까지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전범국이 아닌 항상 피해자로 살았습니다. 핵잠을 가져도 핵무기를 가져도 우리가 선제 공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것을 미국은 압니다. 자재 개발 능력이 있는 한국이 핵잠을 건조할 수 있는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핵잠 건조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비록 군사적 목적이기는 해도 핵을 탑재하지 않는다면 사실 뜻같은 의미 아닙니까?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지금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를 달기도 하는데 한국과 전범국인 그들과는 다릅니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동맹이라고 했지만 핵잠만 들어가면 히스테리적인 발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럼 미국의 반응에 결국 한국은 2029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KSS 3장 보고 3사업은 2016년부터 2029년 단계별로 진행되고 이에 배치 1부터 배치 3까지 각각 3척씩 총 9척이 건조될 예정입니다. 배치는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뜻하는데 배치 i, 배치 2, 배치 3이 등으로 진행할수록 함형 발전과 성능 개선이 이뤄짐을 뜻합니다. KSS 3배치 2는 여러 기술이 증강되는데 특히 핵심 성능인 잠항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납축 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게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 대형 잠수함 중 3개에서 두 번째로 리튬이온 전지를 적용해 수중 작전 지속 능력과 고속기동 지속 시간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KSS 3배치 2가 아닌 배치 3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치 2부터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선체를 완전 재설계하지 않으면 리튬 전지 모듈의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엔진만 바꾼다고 되지 않습니다. 추진, 동력 전달, 무게 배분, 운용 체계 등 모든 것을 밑바닥부터 새로 설계해야 하고 핵잠 운용을 위한 승조원 교육 체계와 원자로 운영 및 폐기 과정에 필요한 군수 지원 체계까지 거의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전지를 채택한 잠수함의 경우도 그에 대한 장점을 최대한 살려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잠수함의 최적과 엔진 및 발전 시스템 등이 그에 최적화되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배치 1까지는 재설계 예정 없이 그대로 업그레이드. 하는 선에서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잠항 성능은 100%가 아닌 50% 선에서 향상되는 것으로 봅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한 일본의 오류함의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체계에 대해 알려져 있는 것은 별로 많지 않지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전기 에너지를 기존의 납산 전지가 아닌 리튬이온 전지에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재래식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쓰이고 있는 납산 레드 에서드 배터리, 즉 차에 장착되어 있는 크고 무거운 배터리와 동일한 그 배터리 대신에 리튬이온 전지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전기차에도 쓰이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더 높고 같은 크기의 납산 전지보다 더 많은 잠재적 전력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잠수함에 있어서 리튬이온 전지, 이러한 특성은 매우 중요한 이점이 됩니다. 더구나 리튬이온 전지는 납산 전지보다 더 삐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로 추진하는 체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납산 전지와 비교해 볼 때 중량당 에너지 밀도가 3배 이상 높은 점입니다. 3배 이상 높다면 3배 이상의 속도와 3배 이상의 잠황기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공기부료 추진체계 AIP 시스템에 부족한 점을 모두 상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전기를 다 사용하기 전 수면 위로 부상해서 디젤 엔진을 가동해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합니다. 이 작업을 스노클링이라고 하는데 수면 가까이 부상해야 하는 데다가 디젤 엔진 가동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배출되는 탄소를 방출하기 위해 굴뚝을 수면 위로 드러내야 하며 충전을 위해 디젤 엔진을 가동하는데 이때 소음과 매연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적에게 탐지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줄여주는 빠른 충전은 작전 수행에 매우 요긴한 기능이고 소음 억제라는 측면에서도 이전 잠수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원자력으로 얻어지는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 덕분에 매우 오랫동안 연료 재보급 없이 최대 30년 동안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가동만 그렇지 실제 작전에서는 9만 110일 정도를 일주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량 등 보급품 등이 무한정이 아닌 데다가 좁은 공간에 갇혀서 임무수행을 해야 하는 승조원들의 피로도를 고려해 볼 때 비상시가 아닌 이상 3달 이상의 임무수행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튬이온 전지에 더해 전고채올 살러드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하게 되면 성능이 핵잠과 비슷한 성능을 지니게 됩니다. 배수량 40톤 정도의 잠수함을 기준으로 5노트 9.25kmh 속도로 한다면 수중항해들이 94시간 87일 유지할 수 있고 전투속도인 15노트 27.75kmh 수준의 항해 시간을 무려 90시간이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잠과 같은 20노트 36.4kmh의 최고속도를 무려 30시간 넘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원자력 잠수압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충전을 위해서는 수면 가까이 떠올라 스노클링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은 여전하지만 핵잠 건조가 여의치 않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 또 수소연료전지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따라서 4,000,000톤급 배치 3률 기준으로 2030년 초반 정도가 되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로 또는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핵잠과 대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위험성이 없고 정치적 문제에 얽힐 가능성이 없으면서 기술적 난이도와 가격이 핵잠에 비해 낮고 친환경적이고 소형화가 쉽습니다. 정지 시에도 냉각 펌프 등의 구동 소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핵잠과 달리 배터리를 이용한 소음원이 없어 운용하기에 따라서는 매복 공격에 최적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배터리 기술의 강점과 세계 최고의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산 부품과 기술만으로 건조할 수 있어 수출 품목으로 아주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를 세계 최초로 먼저 채택한 일본이지만 한국이라는 복명을 만나 가격 때문에 수출이 어렵습니다. 핵잠에 못지않는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잠수함이 한국이 선보이게 될 때 미국을 비롯한 유럽 잠수함 강국들도 성능과 기술, 가격을 겸비한 한국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KF-21 전투기가 마침내 156차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CCTV에서 기획한 주변국들의 무기 분석에 관한 특집 방송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중국 전투기와 한국, 인도, 일본 등 주변국의 주요 전투기들의 화력, 항전 장비 성능 등을 비교 분석하며 실전 배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종함적인 점수에서 중국의 J-31 전투기와 KF-21 전투기가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전한 중국의 국방 전문가 저 후보는 KF-21 전투기는 최근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개발되고 있으며 벌써 무장 비행 시험을 시작한 것은 혁신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의 KF-21이 조만간 중국의 전투기를 제치고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 후보 전문가는 전 인민해방군 대령이며 현재 베이징 칭화대학의 국제관계학 교수로 평판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특집 방송에서 갑자기 한국 무기에 주목하며 칭찬을 한 것이 정말 낯설기만 한데요. 그러면서 중국 전문가는 한국 무기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에 중국 현지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한국 국방력에 대한 소식은 많아봤자 1년에 몇 번 안 하던 CCTV가 갑자기 KF-21 전투기의 무장 시험이 끝나자마자 특집 방송을 편성해서 한국 무기에 주목할 정도인가 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이와 관련해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우리가 경시하던 한국의 군사력이 이 정도였나 라며 놀라움을 표현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중국도 빨리 개발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을 계기로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로 인해 중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도 좀 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들은 중국 정부와 국방 산업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국내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국방 전문가들도 한국의 KF-21이 이렇게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면 중국도 그에 맞춰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염려했습니다. 한편 이번 CCTV 특집 방송은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중국에서 방영된 이러한 특집 방송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과 함께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KF-21 전투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진행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국방 전문가들의 놀라운 발언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의 방산 산업과 국제 경쟁력 향상의 중요성을 한층 더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뜨거운 현지 반응과 충격적인 정황은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한국의 방위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이 중국 전문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측한 것처럼 이러한 발전 속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이 몇 년 안에 중국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전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어 그들의 자부심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경쟁 상대로 여기지 않았던 한국이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군사력을 가지게 된 것이 놀라운 일이지만 이를 계기로 중국도 자신들의 군사 전략을 재평가하고 한국을 더욱 주의 깊게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한국은 경쟁 상대가 되었으며 그들의 군사력에 대한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의 방산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개발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결국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분석해보면 이것이 한국의 방산산업과 군사력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군사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국가 간 군사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국제정세 변화에 발맞춰 안보와 국익을 동시에 지키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발전과 성장을 인지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국방 조달을 담당하는 군비그룹 PGG가 KAI의 최신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도입을 위한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고 합니다. PGG는 현재 KAI와 협력하여 FA-50 파이팅 이글 전투기에 FA-50 PL 블록 20을 표준으로 하려는 국유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KAI와의 협력을 위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PGG 측은 향후 KF-21 보람의 개발 및 생산 분야에서 산업 협력의 가능성이 있으며 매우 건설적인 파트너로 KAI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드 고슈치에 있는 제2군용 항공공장은 이미 F-16 파이팅 펠콘과 C-130 허큘리스 등의 정비 및 복원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전투기 구매 시 KF-21을 인수할 경우 KAI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가 KF-21 도입에 관심을 보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두 국가 간의 관계는 FA-50 전투기와 함께 수백 대의 탱크, 곡사포, 다연장 로켓포 구매를 포함한 방산 협력 계획으로 사상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폴란드 공장에서 KF-21의 부품을 생산하거나 조립할 수 있다는 점은 로키드 마틴이 폴란드의 F-16 또는 F-35 조달과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공군은 F-16 CD 블록 52 48대인 업그레이드 및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전투기가 부족한데요. 폴란드 국방부는 로키드 마틴 F-35 제트기 32대를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 항공기는 폴란드의 미그 29를 대체할 뿐입니다. PGG와 KAI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폴란드 국방부가 KF-21을 정식으로 인수해야 하는데요. 이것이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KF-21은 더 큰 규모의 F-35 주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상당한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폴란드의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분석됩니다. 그래서 KF-21 자체 개발에 완벽하게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과 해외 수출 성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될 텐데요. 과연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구매할 다크호스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F-A-50의 비행운이 뻗쳐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KF-21 보라매가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이후 본격적으로 시험 비행을 시작하면서 폴란드 정부의 관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KF-21의 75차 비행시험 소식이 들려온과 동시에 폴란드 현지 내에서 KF-21의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드디어 인도네시아 대신 폴란드로 바꿀 수 있을 만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폴란드 현지 방산 전문 매체인 디펜스24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와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계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폴란드의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는 PGG 회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 방산업체 수장인 PGG 회장은 KF-21PL의 폴란드 버전에 대한 열망을 표명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그는 폴란드가 KF-21의 일부 구성품을 생산하거나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POLSAT 누주와의 인터뷰에서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기쁠 것이며 한국 측이 새로운 세대 전투기 연구개발 사업에 폴란드가 일정 부분 책임을 맡도록 한다면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참여에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폴란드 정부는 KF-21 공동 개발에 국방 예산이 아닌 별도의 군사자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을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정도의 금액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공동 개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쫓아내고 폴란드가 합류할 가능성이 현실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정부 계획에 폴란드 정치권 또한 잠재적인 계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폴란드에서 KF-21 피해를 개발하게 되면 생산시설이 폴란드에 세워져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폴란드와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유럽의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한 폴란드의 공군 현대화를 위해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은 다른 EU 회원국의 전투기를 홍보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폴란드의 유럽연합 회원국 지위를 활용해 KF-21 전투기를 주변 유럽 국가에 홍보 및 판매를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폴란드는 동유럽의 관문으로서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NATO에 가입되어 있어 첨단 방위 기술 개발을 위해 함께한다면 매력적인 파트너입니다. 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폴란드는 잠재적으로 유럽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요. 한국이 개발한 KF-21이 5세대 전투기가 가능한 첨단 항전 장비와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앞서 F-35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표명했지만 높은 비용과 기술 이전 한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AI와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은 폴란드의 방위 수요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는 대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을 위한 폴란드와 KAI의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양 당사자에게 흥미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 잠재적인 파트너십은 폴란드 공군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는 동시에 폴란드의 국내 방위 산업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 항공 우주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KAI는 유럽으로 시장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첨단 방위 기술 개발에서 더 많은 국제 협력을 위한 길을 열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 현재 매체에 따르면 폴란드 방산업체 PGG 회장이 방안을 위해 관계자와 조종사를 소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의 국제 파트너십을 확장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방문은 잠재적으로 그 목표를 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회사 고위 관계자와 기술 전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험이 풍부한 조종사를 동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FAO-10 교육을 위해 폴란드 조종사들이 한국에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지난달 현지 인터뷰에서 폴란드 국기가 달린 KF-21 전투기를 날리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는데요. 그의 공동개발 의지와 정부의 군사자금 프로그램 때문에 방안 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PGG 회장은 방안단을 이끌고 KF-21 전투기에 시험비행 참관까지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4차 산업기술로 손꼽히는 KF-21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인 HQS에 탑승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폴란드에 KF-21 생산시설을 현지에 설립하여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폴란드 내에 생산시설을 설립하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와 한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협력과 상호 이익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편 KF-21 사업개발 분담금을 일부만 지불해 골칫거리인 인도네시아가 새 항공기 구매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F-21 분담금 납부에는 돈이 없다고 일관성 있게 말하는 인도네시아는 신형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외국 대출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려 두 대의 신형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를 구매하는 계획에 승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공군은 현재 공중 조기경보기가 없으며 도입하는 이유로는 불안정한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승인한 대출 프로그램은 8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원이며 이는 두 대의 조기경보기 값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KF-21 전투기 사업분담금은 이미 잊어버렸나 봅니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을 오랫동안 원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비교평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에어버스 C-295AEW&C와 사부 2000AEW&C ERIEY 시스템을 후보로 두고 비교평가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현재 공중 조기경보기가 없어서 해적 밀수업자 및 테러리스트 위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으며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 도입으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국방력 강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중 해상 감시부대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공중 조기경보 통제기가 생기면 적의 공중 위협을 조기에 탐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장비로서 인도네시아 공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행보는 폴란드와의 협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성사된다면 KF-21 전투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성 측면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으며 국방력 강화와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 모두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